미니라는 dependence 지금 메뉴는 말이야 표정이... 표정이. 표정이... 표정이... 연기관이야 아 너무 독학 ㅋㅋㅋㅋㅋ 개 똑같네 레전드 아 레전드 근데 조조에서 조조가 사람 이름임? 그 어디까지 뭘 봤냐? 님빨리 맨션 마그샘 그들이 몰려온다 히어리 컴 조조가 뭐냐며 조사 가문의 후수들이 살면서 한번씩 거쳐가는 이름인데 they can use you if you're useless 그들은 너가 쓸모없으면 너를 사용하지 못한다 너가 쓸모가 있어야 남한테 이용당하는 거다 My mom saying no. Me as a kid asking for puppy My mom asking for grand children. Me say no 아 내가 강아지 가지고 싶어요 할 땐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야 손자 좀 보자 결혼해서 애 좀 나와봐 노 노 역전세계 그러니까 그때 강아지를 어 저한테 주셨으면은 근데 또 이게 또 할 말이 있는 게 그 애기 때 강아지 가지고 싶어 해서 강아지 그 키우게 해주면은 산책시키고 그 응가 뭐 해주고 뭐 이렇게 미용하고 관리하는 건 다 부모 몫이라서 애기가 하는 건 없잖아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강아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강아지 입양했는데 애가 0부터 100까지 전부 다 그 관리하는 거 난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 아니 그렇잖아 애기같이 몸도 제대로 간수 못할 텐데 강여국 유튜브 100회 독해 맞아 강여국 유튜브 채널 그 재생물로 다 쫙 봐야 돼 그래도 키우고 싶다면 괜찮은데 쉽지가 않은 거라서 호감 외계인 이런 애들은 괜찮대요 지구인에게 호의적인 거 같고 실험 같은 거에도 나중에 풀어주고 호기심 많은 게 똑똑한 거 같아 지능이 있어야 해 근데 최악 외계인 머리는 존나 긴데 생각이란 걸 안 하는 거 같고 그냥 죽여 그냥 사륜 머신 끔찍 진짜로 희망편 희망이 없는 그 뭐라고 하죠 절망편 얘가 뭐죠 그 엘리언 근데 이번에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구에서 우주에서 95% 확률로 인간이 가장 지능이 높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으려면 우리보다 더 예전 행성이어야 되는데 그런 행성이 별로 많이 없대 그래서 95% 확률로 우리가 가장 지능이 높을 거래 자 우리 청자인데 턱걸이 3개월차 인증한대요 턱걸이 요즘 되게 잘 나온다 튼튼하네 턱걸이래 아 옷걸이 옷걸이 튼튼해 튼튼해 보이네요 야 옷도 다양하게 걸 수 있고 잘 거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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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나 왜 왜 메이플에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 경력 메이플에서 구인구직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뭐 하는 사람 많으니까 저기서 구인구직 될 거 같기도 한데 그 게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거에 관심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다만 블라알카이브 유저 쪽팔라서 죽는 줄 알았대요 군적금 찾으러 갔다가 신분증 주라고 해서 신분증이랑 이거 같이 줬대요 죽으러 갔네요 아니 그니까 왜 이런 거를 넣어놓냐고 어 숨덕 하면 되잖아 숨덕 숨은 덕후 하란 말이야 나도 이번에 홀로라이브 못 참고 해버리는 바람에 욕디지게 먹었단 말이지 잘 숨자 우리 미 추징 마이 아웃핏 에브리데이 검은색이죠 내 바지 밖에 나갈 때 바지 그리고 현재의 바지 그냥 검은색만 입게 되더라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재능충입니다 여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재능 아 그런 재능 없어도 돼 트위치 이거 뭐 뭐지 아 유쾌하네 아 이런 아 이런 카페가 또 있어요 아 빅사이즈 메이드 카페 그렇지 그렇지 뭐 사람의 그 미의 기준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아 저번에 그거 생각나네 어스 케이크 주세요 어스 케이크 어스 케이크 어스 케이크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반찬 가게도 없고 있는 게 없어요 있는 거라고 하면 카페밖에 없어요 아아아아 카페가 많다 물 장사가 진짜 많아 뭐 술 장사 커피 장사 이런 것들 심지어 밥도 국밥 국이 뭐야 물이잖아 국밥도 물 장사다 아하하하하하하하 쓰레기 버리는데 정체에 물이 흘러나올 때 아 맞아 그 쓰레기 물 아아아아 쉣쉣쉣쉣쉣 하하하하 왓더 푸하하 유이왕 카드게임하는 사람의 1%의 삶 당신은 거기에 속하는 거야? 아 우망과 함께하는 유이왕 와 엘도 낳고 집에서 이렇게 유이왕을 하고 있다 여러분 결혼해도 저런 건 없어요 잘 이게 한마디로 남자 판타지야 여러분 생각 고쳐먹어야 돼 저거 저거 원하면 결혼 못해 어 나도 아내와 하는 발더스 게이트 어 기원 지금 4개월 차야 하자고 내가 세팅까지 다 해놨는데 안 하고 있는지 거의 몇 달 됐어 어 이거 임종 직전에나 할 수 있으려나 저런 거 여러분 너무 어 너무 바라지마 여자 입장에서 남자 판타지가 뭐가 있을까 어 네일아트 같이 하러 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남은 자가 잘 안 하는 어 그런 거 뭐 이제 여자 맞춰서 해주는 거잖아 유이왕 좋아하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거 나는 솔직히 좀 안 좋게 봐 이런 게 저출산 만들엄 이런 거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거 아니면 결혼 안에 돼버림 하하하하 유이왕 같이 해주는 여자는 없음 정신 차려야 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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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어 우리 와이프도 발더스 4개월 동안 안 해주고 있음 그런 거 없다 하하하하 어딘가에 있어 누군가는 하고 있는데 적어도 나는 아니더라고 하하하하 그래서 그 1% 확률을 뚫을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하하하하 쉽지 않다 하하하하 아버지가 당근마키 하는 법 알려달라고 하셨다 며칠 뒤 책장을 구하시더니 빌라 1층에 작은 도서관 만드셨다 부담없이 읽으시오 해피빌 도서관 저거만 하하하하 바로 채팅 수준 저거 설치해도 됨? 이지랄 하하하하 바로 가져가서 내가 당근 처리 하하하하 어 아저씨 이런 거 함부로 이렇게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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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제가 가져갈게요 하고 가져간 다음에 당근마켓에서 팔고 하하하하 이게 바로 케이 창조경제 어 케이 슈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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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냐? 어 저기 가슴이랑 다리랑 어디에요 했더니 퍼스날리티래 KFC 스태프가 쳐다보는 거죠 미친놈 아냐 이거야? 닭고기 어디 먹을 거냐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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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차 연출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샹크스 팔 뜯는 가차? 쉽지 않지 뭐 어떻게 참은? 남친과 싸우고 컴퓨터 선 자른 여친의 최후 하하하하 아.. 그런 것 하하하하 이 마지막 거는 자르면 안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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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나라로 자른 일 Pis Suzanne 하하하하 여러분 컴퓨터 살 때 제가 팁 드릴게요 진짜 게이밍 붙으면 사면 안 돼요 슈킹 3만원짜리 헤드셋이 6만원이 되는 마법의 단어 유튜버 BJ 이름 붙은 거 사면 안 된다고? 게이밍 붙긴 했지만 가격이 싼 GSP 670, 370 한번 노래 보시면 어떻게 쌉니다 가격이 아주 싸요 이렇게 좋은데 부산식 눈사람이래 눈도 슈킹 야 이게 어디 눈이야 이거 오빠 너무 든든해요 역시 듬직해 쿠션이 장난이 아니야 아 조토마테 아 제발 키보드 이거 그냥 아 아 아니 저거 가서 키보드 덮기에 불태워버리고 싶네 게이밍 커버 빵구레 아 아 아 아 메탈 기어 솔리드 콰이어트라고 해서 저격수 그건데 이분이 직접 이 게임을 하고 있나봐요 여러분은 지금 안 보이는구나 모션캡쳐 했던 본인이 직접 하고 있나봐요 게임을 저 발을 직접 스캔을 띈거죠 그냥 그리픽이 아니고 실제로 저 여자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코트 제가 그것도 모르고 커지마 센세 당신이 코트앱이다 같이 해봐 너희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하하하하 음 스멜 오 KFC 치킨 Perfect Don La 모든 것이 이해가 아니여 그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생각해봐. 네덜란드어를 실용적으로 사용해보세요. 네덜란드어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가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가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가 어우 천하다 피어슨 그릇 싹 비웠음 존 마스턴 맛있던 레니 너네 지금 뭐래니 빌 빌 나왔다 터치 터치 페이하자 마이카 남자가 마이카 속이 좁노 아서 지갑을 꺼내며 아서라 호재야 휴 이건 호재야 하하 하하 어흐 시원하다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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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하하 하하 개웃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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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재즈 음악 멋있다 레식 머슬 메모리 하하 레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머릿속이 갑자기 혐오로 가득 차 하하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윈터솔저처럼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암고처럼 갑자기 윈터솔저 돼버려 Just do it chicken Broke God Sponsor 어 나도 없는 나이키 스폰서를 What? Guys I'm telling you Getting married is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Okay listen to me I have 5 seconds I used to be rich with long hair 얘들아 5초 줄게 하하하하 잘 들어 애송이들 카스 발매 직후부터 매일 하루종일 하는 사람이대 카스 씨에 쓰고 나오고 나서 19시간씩 하루에 해야지만 저 시간을 달성할 수 있대 카스 하하하하 하루종일 카스만 밥 먹고 똥싸고 카스 밥 먹고 똥싸고 카스 밥 먹고 자고 카스 밥 먹고 자고 카스 쓰읍 메이플 세주류약 사기꾼이 사기를 쳤다 사기꾼이 사기 안당한 서버를 죽였다 사기당한 놈들이 사기꾼을 찬양한다 하하하 이거 스토콜룸 신드롬인지 뭔지 그거 아님? 그 인질 인질이 오히려 범죄자한테 동 조하고 팀이 된다고 하는 여기서 사춘기 청소년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하하하 누굴까 사춘기 청소년이 아 중2병 걸리네 아 아 잘 모르겠네 하하하하 아이고 바리에이션 다이아몬드가 밑에 깔려있나 하하하하 그래가지고 밑에 하하하 하하하 다 다음은 뭐냐고 다음은 이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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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겠지 이런식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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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 쏙쏙 피해서 하하하하 삽니다 후불 되요? 후불이 무슨 말씀이시죠? 직거래만 합니다 물건 먼저 받고 2주도 입금이요 하하하하 그렇게 거래하지 않 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지랄 아 말도 안 돼 아 진짜 가짜지 가짜 꽁트지? 말이 안되잖아 운만이 스트레스 푸는 법 달다구리 한거 먹는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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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딱 좋은 타겟이 있구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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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없고 해서 케이크 5분의 1 조각 정도 칼로 썰어서 덜어먹었대 너가 딱 케이크 받았을 땐 케이크가 잘렸기를 물어보니까 너 기다리다가 배고파서 먹었대 근데 이러면 기분이 어떠냐 아무리 그래도 나 줄 거라면서 그걸 먹냐 후자는 너무 배고팠으면 그럴 수도 있지 받은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이거 의외로 갈린다 음 이거는 어차피 갖다 준 거니까 고마울 수 있는데 내 생일 케이크 가져와서 먼저 먹구나 그냥 반대로 생각해보면 돼 반대로 반대로 그 친구와 똑같이 당했다고 생각해봐 그 친구도 그럼 오케이 할까 아 이거 좀 애깔해 애매하네 난 근데 저 친구 별로 좋게는 안 볼 것 같아 사준 것만 해도 좋은 친구긴 하지 근데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케이크 자를 때 한 조각 먹을 때 이렇게 먹었어? 만약에 여기에 케이크 먹을 때 이거 딸기 쳐먹었으면 그럼 손절해야지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미쳤지? 이거 안 되지 음악 이렇게 먹었으면 몰라도 세 살 영상 소개 받았는데 망했대 저의 네임은 천연 thrive 아 천 천영 천영준 이건 뭐 저의 네임은 What is this fundo 많았대 혼자한테 개그는 중요하다 나한테 호감을 가진 여자도 떠난다 근데 얼굴이 박보검이면? 그저 개연성? 근데 돈이 이재용이면? 페이트 진명 맞추기 제일 헤디라고 생각한 캐릭터는 애인데 나는 듣고 왜 왜 했다니까 맞추는 사람도 있을까? 진명? 뭐야 이게? 토마스 에디슨? 얘가 에디슨이야? 왜? 어디가 어디가 에디슨이야? 어딜 봐서 에디슨이야 이게? 아무도 말 안 해주지만 국적을 알 것 같다 교수 불쌍하더래 출입할 때 그 카메라로 채원 되는 거 줄 서 있는데 하심처럼 머리에 양옆만 남은 교수가 카메라 앞에 서는데 계속 오류가 뜨면서 이마를 보여주세요 이런데 여기 머리가 원래 있는데 AI가 벌써 인류한테 이모셔널 데미지 주고 있다 영화 드라마 속 아침 실제 아침 아 인생 진짜 뭐 같네 나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아 싫다 아 힘들다 내가 왜? 난 대체 뭐 하는 거야? 맞아 청동거울 이거 이게 어떻게 거울임? 이랬잖아 특정 각도로 빛을 쏘면 부처의 형상이 나타나는 으어? 어 그래? 거울이 아니고 와 대박 와 미친 그냥 골동품인 줄 알았는데 어? 와 와 와 예술 작품이었네 야 저 당시에 저런 걸 만들 수 있다고? 거울도 아니었네? 이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잖아 옛날 과거에 살았던 인간들은 우리보다 멍청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잖아 근데 사실은 내가 예전 뭐 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랑 IQ 차이가 그리 클까? 아닐 것 같은 거지 난 그냥 범부인 거지 핑거 스냅 때문에 한국 뭐 됐다? 가로 된 20살이 가로 안 된 25살을 형한테 아 25살한테 형이라 그러기도 애매해서 가로 된 20살이 가로 안 된 25살이랑 친구 먹어도 다른 29살이 25살이 쟤 왜 반말하냐 그러고 가로 된 20살이 가로 안 된 23살 보고 내가 가로만 안 됐어도 너보다 형인데 라면서 꼰대 히스테리 부린다 빠른 년생도 문제 많았는데 더한 개족보 탄생한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가로구 가로구치 아 빠른 구칠이요 아 가로구칠이요 빠른 가로구칠년생 내 시험지 확인 안에는 엄마 그려줘 나 정신병 원하는데 간호학과 실습생들 있는데 남자 잘생겼대요 정신병 걸린 척하고 키스하래 야 남자가 잘생기면 여자가 정신병 걸린 척하고 키스까지 해버리는구나 잘생기고 볼 일이야 좀비가 좀비가 어떻게 한 거지? 에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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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부대찍인데 해미읍성 어후 셔나다 휴 이건 호재야 여자가 팀 안에 있으면 발로란트 카스 2 하이 비우리 와우 유어 보이스 소프트 유 라이크 디스 스킨? Don't worry I buy everything you want 스킨을 건네줄 수 있거든요 설나 똑같이 앉아주나? 제발 똑같이 앉아줘 안돼 최고의 스포츠카인 내가 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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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지네 ㅎㅎㅎ ㅎ 티코 0백도 못 이기네 ㅎㅎ ㅎㅎㅎㅎ 쾅쾅쾅쾅쾅 아 이거 티코 타는 재미랑 이런거에 있구나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데 기분 째진다 ㅎ 라보 다운 이제 물리학 실력 인증 받으면 게임 랭커 같은 친구 붙여준대 어! 저분은 그랜드마스터 김박사? 야 그만해 그만 와 나는 플래티넘밖에 안 되는데 닫다귀가 지금 발언하게 돼 있나? 어 가서 물 좀 떠와 저분의 물리력은 엄청나 즉석 스페셜 메뉴 초고추장 커피국밥 그러니까 K에너지 드링크네요 안 쓰고 야드파운드 쓰려고 했다가 국민들 98.7%가 반대해서 안 됐대 무서운 점 그럼 1.3%는 찬성했다는 거야? 야드파운드 1.3% 아 누구지?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리야? 시리 좀 불러줘 X 광고래요 이 진짜 X 광고야 이게? 저게 무슨 감성이야? 난 잘 모르겠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플러스 친구들한테 공유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